안녕하세요 우르사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싱크롬 관련해서 제 채널에 간단한 영상 몇 개를 올렸는데 이게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싱크롬 관련 총정리를 제가 아는 선안에서 최대한 설명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 권장사양부터 알아볼게요 os는 64비트 기반이어야 되요 윈도우 10 64비트라던가 아니면 윈도우 11 11은 64비트밖에 없죠 그리고 daw같은 경우에도 64비트 기반이어야 되요 큐베이스 10 그리고 에이블톤 라이브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뭐 fl 스튜디오라던가 또 뭐가 있죠 아 프로툴 이라던가 싱크롬 플러그인을 인식만 하면 daw가 연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윈도우 pc인 경우에는 aco를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윈도우 pc용 이라면 모두 지원을 해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는 최소한 투 인 투 아웃 스튜레오 인 스튜레오 아웃 이상 되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싱크롬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자신이 기타를 친다 그러면 이제 모노로 기타를 꽂겠죠 그러면 한 포트가 남는데 여기에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어 그냥 악기로만 소통하는 건 정말 힘들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싱크롬 자체 채팅 기능이 있긴 한데 정말 조악합니다 마이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투 인 투 아웃 이상 되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선인터넷 제가 이렇게 써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와이파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러니까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선인터넷을 위한 허브나 독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유선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대칭형 인터넷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 대칭형 인터넷이 뭐냐면 업로드하는 속도하고 다운로드하는 속도가 거의 동일한 인터넷 그냥 이렇게 들으면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 속도가 있을 거고 업로드 속도가 있을 건데 다운로드 속도가 500이 나와요 보통 정도 나옵니다 기가인터넷이다 그러면 한 700 800 나오거든요 만약에 다운로드 속도가 500이다 그러면 업로드 속도도 500이어야 돼요 500 언저리 이거를 대칭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대칭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500이 나오는데 10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보통 이래요 비대칭형 인터넷은 업로드가 느려요 왜냐하면 다운로드가 중요하지 업로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런데 이제 방송을 한다거나 뭐 쌍방향 통신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대칭형 인터넷을 사용하면 제한이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다운로드 속도에 업로드 속도를 뺀 만큼 갭이 생기죠 이 갭만큼 레이턴시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속도랑 받는 속도가 비슷해야 갭이 없어서 레이턴시의 영향이 없을 텐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형 인터넷을 권장 드립니다 대칭형 인터넷인지 알아보는 방법은요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한다거나 인터넷 속도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구글에 인터넷 속도 이렇게 쳐보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 밑에 인터넷 속도 측정 여기 들어가셔서 인터넷 속도를 누르면 깔라고 떠요 깔고 알아보면 다운로드 속도 그리고 업로드 속도 그리고 지연율 지연율이 레이턴시겠죠 그리고 핑 손실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싱크롬을 설치를 해볼 건데요 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야마 싱크롬은 한국어판 1.6.3 버전을 배포 중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구글에 싱크롬 치면 그러면 다운로드 싱크롬 이렇게 뜨는데 여기 딱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로드 창이 딱 떠요 다운로드에 자신이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면 왼쪽 거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PC니까 왼쪽 거 누를게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고 이 다운로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받았어요 파일이 있죠 지파일로 왔어요 압축을 풀어볼게요 알아서 풀기 그러면 폴더가 생깁니다 이 폴더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 실행 파일이 하나 있어요 msi 파일이에요 이 msi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next agree 눌러주시고 next 자 그리고 어디다 깔 거냐 저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next만 누를게요 자 스탠다드 그리고 minimum 있는데 그냥 스탠다드 눌러주세요 스탠다드 눌러주시면 윈도우에서 장치로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윈도우의 가상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잘 사용하시면 뭐 디스코드라던가 줌이라던가 이런 거 하실 때 싱크롬 소리를 송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설치가 됐는지 볼게요 싱크롬 아이콘이 생겼죠 이걸 일단 들어가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로그인이 돼 있어서 바로 되는데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 만들으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구글 연동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한번 해줄게요 설정은 여기만 보면 돼요 기본 음질 설정에 고음질 탭으로 눌러주시고 일단 그리고 높음 비압축 스테레오다 그러면 2채널 모노다 그러면 1채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테레오를 사용하니까 2채널을 선택할게요 OK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말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싱크롬을 꺼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싱크롬 압축 푼 폴더를 보시면 그러면 이 VST 플러그인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파일 2개가 있습니다 이 파일 2개를 큐베이스가 사용하는 플러그인 폴더로 옮겨줘야 되는데 경로를 잘 모르시면 큐베이스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큐베이스를 들어가서요 큐베이스 상단 메뉴에 스튜디오에 VST 플러그인 매니저라는 창을 열어보시면 밑에 보시면 VST 플러그인 패스 세팅즈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VST 플러그인 패스 세팅즈로 바꿔주시면 큐베이스 내에서 플러그인을 읽어드리는 패스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면 이렇게 2개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파일지에 스테인버그 VST 플러그인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프로그램 파일지에 VST 플러그인이 있을 거고 이 중에 한 군데에 넣어도 읽어주거든요 저는 그냥 프로그램 파일지에 VST 플러그인 이렇게 잡혀 있는 데에 넣어볼게요 이 파일 2개를 아까 전에 봤던 C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지에 VST 플러그인 여기다가 이 2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냥 복사해줄게요 그냥 저는 이미 있었어요 저는 덮어쓰기 다시 큐베이스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리스캔 올 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스캔이 돌죠 저는 이미 있어가지고 이게 New가 없어요 0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뜰 거예요 하나는 New VST 이펙츠에 아마 싱크롬이 하락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인스트루먼트로 읽거든요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1, 1 이렇게 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큐베이스가 싱크롬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으면 큐베이스로 돌아와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레이턴시랑 버퍼 사이즈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레이턴시가 뭐냐 그리고 버퍼 사이즈가 뭐냐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좀 힘들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레이턴시는 한국말로 하면 지연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예를 들면 이 마이크에서 수음받은 이 시점부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CPU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레이턴시라고 보면 돼요 복잡하죠 그리고 버퍼 사이즈 버퍼 사이즈는 뭐냐 이 레이턴시랑 버퍼 사이즈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버퍼 사이즈가 작을수록 CPU 점유율이 커지게 됩니다 대신 레이턴시는 줄어들게 돼요 자 보통 레이턴시가 10mm 정도 되면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살짝 밀리는구나 내가 말하는 거에 비해서 살짝 밀리는구나 이 ms가 1000분의 1초인데 100분의 1초 정도 되면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 있다 근데 100분의 2초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도 약간 느껴요 그래서 합주하기 약간 불편할 정도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ms 안으로 좀 줄여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레이턴시와 버퍼 사이즈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큐베이스 내에서 알아봐야 돼요 큐베이스 내에서 레이턴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상단 메뉴의 스튜디오에 스튜디오 셋업 창을 열어줍니다 자 디바이스의 VST 오디오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잡았던 그 창이죠 그 창이 이제 밑에 보시면 인풋 레이턴시 아웃풋 레이턴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자 이 앞에 숫자가 3에서 6 조금 안 좋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8까지 최소 10을 넘지 않게 세팅을 해주는 걸 목적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이턴시를 어떻게 변경을 시켜줄 수 있느냐 자 그거는 버퍼 사이즈 설정을 통해서 레이턴시를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자 이 디바이스의 하단에 보시면 오인페 이름이 떠 있는데 거기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자 컨트롤 패널이라는 데를 눌러보시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퍼 사이즈가 여기에 떠요 자 보통 128 샘플지 아니면 256 샘플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이 버퍼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쓸 수 있지만 레이턴시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56을 사용을 해요 256을 사용을 해도 이 레이턴시가 6ms 그러니까 10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5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턴시랑 버퍼 사이즈 설정이 끝났으면 큐베이스에서 싱크롬으로 보내는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버드라는 이 마이크가 A.7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A.7번에 이걸 확인하시고 F4를 눌러서 보시면 오디오 커넥션이라는 이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 탭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탭은 네 두 개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인풋 탭 한번 볼게요 인풋 탭에 아마 시작하시면 요거 하나만 있을 거예요 스테레오 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모노면 모노 인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이크만 사용한다 그러면 모노 인풋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애드 버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스테레오 하나를 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모노버스죠 모노버스 하나를 일단 추가를 해 볼게요 자 모노버스 한 개를 추가를 하겠다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모노 인 해가지고 하나가 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 7번이잖아요 에이다 7번을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풋 모노인은 에이다 7번이에요 저는 이미 이렇게 채널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이름 바꾸는 거는 요걸 클릭을 두 번 해 보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있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자 그래서 에이다 7번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기타랑 건반도 있거든요 기타 같은 경우에도 스테레오고 건반 같은 경우에도 스테레오예요 그래서 스테레오 인풋 두 개를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창을 닫고 자 그러면 스테레오 인풋 두 개가 필요하죠 자 일렉 기타 스테레오 인이 하나 있죠 그러면 이 스테레오 인을 이름을 바꿀게요 일렉 기타니까 일렉이라고 쓸게요 일렉 기타 자 일렉 기타라고 쓰고 자 이제 일렉 기타가 저 같은 경우에는 A.12번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A.12번을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일렉 기타가 연결이 됐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건반이 있죠 건반은 3,4번이에요 그래서 3,4번을 또 또 애드버스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컨피귤레이션에서 스테레오로 설정을 해 주시고 하나 만들겠다 하고 애드버스를 누르시면 자 스테레오 인이 하나 또 생겼죠 자 이걸 이름을 또 바꿔주고 저는 노드 건반을 쓰니까 노드라고 써 놓을게요 자 노드가 A.3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A.34번으로 바꿔 줄게요 자 요렇게 하면 일렉 기타 마이크 건반을 큐베이스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 설정은 요 1,2번만 있으면 돼요 싱크롬을 사용할 때는 이거 하나면 됩니다 뭐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오디오 연결이 끝났죠 그러면 이걸 끄고요 일단 트랙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애드 트랙으로 인풋 제가 잡아놓은 게 여기 밑에 보면 커넥트 투 버스 라고 해 가지고 잡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블루버드를 눌러 주시고 그 컨피귤레이션에 모노 채널을 열어 주시고 오디오 아웃풋은 어디로 갈 거냐 요걸 설정을 해 주시는 건데 일단 스트레오 아웃 요걸로 보내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보냈죠 그럼 오디오 1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블루버드로 바꿔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바꿔 주시고 저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타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귀에도 들리실 거고 이 모니터 버튼을 켜야 싱크롬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룹 트랙으로 버스를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바로 이 트랙에다가 플러그인을 걸어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룹 채널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룹 채널에서 마이크 버스 단을 하나를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걸어줍니다 필요한 거 걸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F12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오디오 퍼포먼스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큐베이스에 활당된 CPU 점유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거 보실 필요는 거의 없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걸 봐야 돼요 이 밑줄에 리얼타임 피크를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4분의 1 지점 미만으로 내가 플러그인을 걸겠다 하면 문제 없이 싱크롬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플러그인 건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 꺼볼게요 다 끄면은 아마 마이크가 이런 상태예요 지금 선풍기 소리도 들어오고 있고 마이크 소리도 꽤 작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이즈 리덕션을 켜요 키면 이렇게 됩니다 선풍기 소리가 싹 사라지죠 그리고 게이트를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를 거는데 게이트를 안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좀 쓸데없는 소리는 안 내보내고 싶어서 게이트를 걸어놨고요 게이트 사용법은 따로 구글링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단에 리미터를 사용합니다 리미터를 켜보면 이제 제 목소리가 올라가죠 클리핑 방지를 위해서 이만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만큼 제가 좀 증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기타랑 건반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기타랑 건반을 알아볼게요 아까 전에 오디오 커넥션 인풋 보면 제가 다 설정을 해놨죠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애드 트랙을 한번 걸게요 여기 보시면 오디오 인풋이 뭐냐 그러면 이제 블루버드가 아니라 이 단을 보시면 일렉기타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보일 거예요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테레오니까 스테레오 아웃으로 일단 나가는데 자 그러면 오디오 1이라고 뜨는데 요거를 이름을 제가 일렉기타니까 일렉기타라고 적어놓을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니터 버튼을 눌러야 소리가 납니다 일단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렉기타가 연결이 됐죠 자 그리고 이 버스 채널을 하나를 또 만들어 줍니다 그룹 채널을 애드 트랙 해가지고 여기에 그룹 채널2 셀렉티드 채널 요거를 눌러주시면 저게 연결이 될 거예요 스테레오 그룹 채널 하나를 열 거고 어디로 보낼 거냐 스테레오 아웃으로 보낼 거고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일렉기타니까 일렉기타 버스라고 지을게요 자 여기에 또 플러그인을 걸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아웃보드에서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기타도 모든 트랙에 클리핑 방지를 위해서 리미터는 켜준다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걸면 0dB 이상은 치지 마라 이건데 저는 헤드룸을 위해서 0.3 정도는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걸어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건반도 아까 전에 연결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애드 트랙 오디오 트랙 만들어 주시고요 요번에는 오디오 인풋이 노드죠 이 노드를 설정을 해 주시고 노드니까 노드라고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니터를 눌러 주시고 피아노를 한번 쳐 보면 잘 연결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또 이거를 버스를 만듭니다 그룹 채널2 셀렉티드 채널 요거를 눌러서 노드라고만 쓸게요 노드버스 자 그래서 이 버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노드버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치는 소리가 네 여기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또 클리핑 방지용 리미터를 하나 걸어줍니다 에러한 마이너스 0.3을 넘지 마라 요렇게만 해 놓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걸 때마다 오디오 퍼포먼스 이게 얼만큼 차는지 막 쓰다 보면 이 리얼타임 피크가 피크를 칠 때가 있어요 이 피크에 불이 한번 빵 들어오는 순간 지터 노이즈라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싱크롬 하다 보면 판 튀는 소리 틱틱틱틱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게 지터 노이즈 거든요 그게 이 리얼타임 피크를 칠 때마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마이크 기타 건반 트랙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버스들을 한번 묶어 줍니다 묶어서 또 그룹 트랙을 하나 만들어요 프리믹스라고 한번 쓸게요 프리믹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리미터를 하나 걸어줍니다 이것도 0.3 걸어요 또 하나 트랙을 만듭니다 이 프리믹스를 또 어디로 보내느냐 그룹 트랙으로 묶어서 이 프리믹스를 마스터라고 쓸게요 마스터단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싱크롬을 겁니다 여기에 자 싱크롬이 어디 있느냐 웬만하면 이 어더에 있어요 쭉 내려 보시면 여기 싱크롬 VST 브릿지 64비트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 주시면 이 창이 뜨죠 한 달에 한 번씩 로그인 하라고 다시 뜨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구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바로 연동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연동을 해 주시는 걸 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싱크롬에 제 목소리가 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기타도 기타도 작지만 기타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피아노도 확인이 되죠 자 이 상황에서 또 리미터를 하나 걸어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 명이 들어오잖아요 제 소리는 클리핑이 방지 돼서 나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소리가 또 섞여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클리핑이 또 생겨요 동시에 이제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 클리핑이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한번 걸어주기 위해서 자 이 싱크롬 뒷단에 리미터를 걸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 단에는 맥시마이저를 거는 편이에요 이거는 좀 다르게 생겼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릴리즈를 조금 줍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빠르게 저는 주는 편이거든요 아까 전에 1.6이었으면 1.4 정도로 잘 모르시면 이거 오토 릴리즈 그냥 켜세요 켜세요 알아서 릴리즈 값을 잡아 주거든요 그리고 아웃셀링 또 아까 전처럼 0.3 싱크롬에 다른 이제 멤버들이 나는 소리랑 내 소리랑 겹쳤을 때 클리핑이 0.3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우팅 방법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싱크롬을 위한 믹싱은 끝이 납니다 이제 믹싱이 다 끝났으면 좀 심화 단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어떤 분이 멤버들 트랙을 개별적으로 멀티 트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큐베이스에서는 약간 복잡해요 에이블톤보다 약간 복잡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멀티 아웃핏을 만들기 전에 여기에 일단은 더미 트랙을 하나 만들게요 이건 없어질 트랙이긴 합니다 더미 트랙 이거는 뮤트 를 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싱크롬 멀티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에드 트랙에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하나에 만듭니다 어더스를 열어보면 싱크롬 VST 브릿지 서브 멀티 아웃 64비트 이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아웃풋은 더미에다가 한번 놓을게요 이 소리는 우리가 쓰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은 자 그러면 에드 트랙 하고 여기도 모니터를 켜줘야 됩니다 더미를 제가 뮤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죠 이 상태에서 이 에디트 인스트루먼트 창을 엽니다 그러면 이런 조그만 창이 열리는데 이 꺽쇠를 눌러보시면 이 액티브 아웃풋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액티브 올 아웃풋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멤버를 다 열어준다라는 거거든요 액티브 아웃풋을 다시 보면 이거는 싱크롬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자 멤버 1, 멤버 2, 멤버 3, 멤버 4 4명이 있겠죠 나를 제외한 4명이 그럼 4명 다 띄워볼게요 보시면 이제 액티브에 이렇게 4개가 뜨죠 그리고 이거는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이제 모든 소리 모든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저희는 마스터에서 나가고 있어요 때문에 이걸 다시 모니터를 할 이유는 없어요 하울링만 나고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을 안 합니다 F3을 눌러주시면 이제 믹서가 다 보일 거예요 믹서를 이렇게 보시면 이 라우팅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너무 크게 보니까 자 이걸 좀 줄여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뭘 찾으면 되냐면 싱크롬 멤버 1, 2, 3, 4 이렇게 뜬 거거든요 요거만 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죠 스테레오 아웃으로 가고 있죠 이거를 자 이거를 그룹 트랙으로 하나씩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룹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그룹 트랙을 4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스테레오일 거고 오디오 아웃풋을 어디로 주느냐 이거는 이제 프리로 가면 되겠죠 이름을 멤버스 로 할게요 멤버가 4명이잖아요 그냥 4개 트랙을 만들어 볼게요 그룹으로 자 그러면 멤버 1, 2, 3, 4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F3을 눌러서 다시 그 믹서를 볼게요 1, 2, 3, 4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멤버 1, 2, 3, 4 그리고 이거는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더미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뮤트를 걸어놓고 있는데 이 더미 채널을 없앨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노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버스를 눌러주세요 출력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더미는 없앱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이 그룹 채널이 생긴 거고 이제 그거를 녹음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오디오 트랙을 또 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디오 트랙 4개를 만들게요 아이고 어렵다 그죠 아무거나 만듭니다 스테레오를 잡아 주시고요 자 오디오 인풋은 아무거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디오 아웃풋은 다 프리믹스로 갈 거니까 그 이름을 레코드 멤버라고 하고 자 일단 4개를 만들어주면 레코드 멤버 1, 레코드 멤버 2, 3, 4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이거를 그룹 채널에서 이쪽으로 또 보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눌러서 왼쪽에서 보시면 멤버 1 있죠 이걸 멤버 1로 잡아주시고 이거를 멤버 2로 잡아주시고 이걸 멤버 3으로 잡아주시고 이걸 멤버 4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리믹스로 다 가죠 이거 4개가 자 그래서 이 4개를 동시에 녹음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멀티아웃 설정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이거 4개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폴더에 넣어놔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멤버 버스 이거는 작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룹 채널은 좀 열어놓고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 4개는 악기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악기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폴더를 만들어서 이건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4개는 넣어놓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좀 깔끔하죠 그리고 이 4개는 레코딩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타까지 같이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듀플리케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소리를 끄고요 이미 여기서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켜놓고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그러면 일렉기타를 내가 녹음하고 싶다 그러면 일렉기타랑 레코드 멤버 1,2,3,4 이렇게 딱 싸 잡아가지고 녹음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레코드 트랙만 여기다가 넣고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믹스는 끝이 났어요 이 정도만 해놔도 이것저것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짙어 노이즈만 좀 많이 줄여주면 녹음도 어느 정도 이제 깔끔하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믹스는 끝이 났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세이브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S 누르시면 세이브가 되는데 그냥 여기 세이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싱크롬 예시라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싱크롬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큐베이스를 틀고 이제 리센트 파일 최근에 사용한 파일이 보이거든요 여기 싱크롬 예시 있죠 이걸 누르면 싱크롬이 떠요 그래서 큐베이스만 키시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멀티아웃 설정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응용하는 팁을 조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좀 한번 써볼 건데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켜볼게요 제가 디스코드를 자 이제 디스코드 보시면 사용자 설정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음성 및 비디오에 보시면 여기 보면 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야마 싱크롬 드라이버 맨 처음에 우리가 야마 싱크롬 깔았잖아요 MSI 그 파일로 그걸 깔면 이게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자 녹음 장치를 이걸로 바꿔줍니다 이거 바꿔주면 이제 싱크롬에서 나는 소리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줌도 마찬가지로 여기 음성 및 비디오에서 이걸 찾으시면 돼요 야마 싱크롬 드라이버 WDM 이걸 찾아서 녹음 장치에다가 이걸 쓰시면 보내고 있는 채널이 다 녹음이 됩니다 피아노를 쳐도 디스코드로 나가는 거죠 싱크롬 루프백 채널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응용을 하시는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시면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말주변 없는 제 설명을 들어주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이 영상이 싱크롬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르사제이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